안녕하세요. 이 파워디렉트에서 크로마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마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워디렉트를 터치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이 제목에서 크로마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크로마키 이렇게 크로마키 라고 입력을 해서 완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로마키 라는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는 것이 가장 유튜브에 적절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비디오라고 있죠. 비디오를 터치해 가지고 바타 화면에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영상 소스 있죠. 파워디렉트는 영상 소스를 굉장히 고화질의 영상 소스를 많이 제공합니다. 여기서 영상 소스에서 셔터스닥과 픽사베이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해서 저는 이 덜판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덜판을 필드라고 치면 덜판이 나옵니다. F-E-L-D-S 이렇게 셔터스닥이나 픽사베이는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잘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덜판에서 픽사베이에서 덜판을 가져오겠습니다. 픽사베이에서 덜판을 이 덜판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플러스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타임라인에 이렇게 영상이 가져와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가서 여기 있죠. 이 부분 뒤로 가겠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편지 한번로 가서 그 다음에는 이 덜판에서 말을 가져와서 말 크로마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크로마키한 동영상을 여기에서 이거 있죠. 여기 뭐냐면 레이어죠. 레이어를 터치해서 저는 여기서 비디오를 터치하겠습니다. 비디오를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 말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 이 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디서 구했냐면 이 파워디렉터에서 말 금지하면 나옵니다. 터치한 다음에 플러스를 터치하면 타임라인에 와지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이 덜판 있죠. 덜판 이걸 여기 보시면 끝에 보면 복제를 하고 있어요. 화살표 표시하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좀 복제를 해서 또 복제를 하겠어요. 복제를 해서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세요. 말이 이렇게 있어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지금 현재 배경색 있잖아요. 초록색 그린 칼라나 블루 칼라 화면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크롬마키 동영상은 스튜디오 같은 데서 배경을 초록색이나 그린 칼라나 블루 칼라로 이렇게 천을 딱 비교해 놨어요. 그 앞에서 뭐 노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이런 화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을 크롬마키 동영상 이랍니다. 여기에서 이 크롬마키를 적용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크롬마키 사용이라는 게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지금 현재 이 말 동영상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크롬마키 사용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 이것을 터치합니다. 스포이드를 터치해서 그러면 화면에 스포이드가 생겼어요. 이것을 끌어다가 이 초록색 있는 데 있죠. 이쪽에다 갖다 놓고 손을 떼면 이 초록색이 사라집니다. 지금 손을 떼겠어요. 떼어요. 그러면 사라졌죠. 초록색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크롬마키 이렇게 배경색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말만 남았죠. 말만 이렇게 남았죠. 여기에서 색상 범위 있죠. 지금 13으로 되어 있고 T젝은 20으로 되어 있는데 색상 범위는 이 범위가 넓을수록 많은 색깔을 크롬마키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보기 싫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화면을 봐가면서 화면의 색깔이 미세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너무 색깔이 이쪽으로 오르니까 0이 되니까 보세요. 이상의 색깔이 가장자리의 색깔이 생기죠. 이걸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저는 20 정도 갖다 놓고 있어요. 그 다음 T는 제거 있죠. T제거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이 오른쪽으로 하니까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보세요. 미세하게 사라집니다. 이것도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적당히 화면을 잘 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이 색깔이 화면 색깔이 빠졌죠. 빠지고 말만 남았어요. 여기서 말을 적당 크기로 조절하고 원하는 자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프레이 해 보겠어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꽃밭을 달려가는 말이 생겼죠. 이와 같이 말 배경의 배경색각을 없애는 것이 크롬마키입니다. 가장 방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크롬마키 많이 하는 것이 일기예보 할 때 일기예보 할 때 기상캐스트 있죠. 그것을 크롬마키 한 것입니다. 이상 파워 디렉터에서 최근에 크롬마키 하는 방법 바뀐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